자, 다형성이 뭐예요? 다형성 다형성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객체가 다양하게 취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, 한번 볼게요 자, 여러분 진규님은 진규님은 진규님이죠? 그쵸? 이거 맞는 말이죠? 님이다 그 다음에 진규님은 사람이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? 맞는 말이에요 진규님은 남자이다 그리고 진규님은 훈련생이다 그니까 진규님은 하나인데 진규님이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네,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죠 형태라기보다는 다양하게 취급이 될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? 네 그쵸? 네,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다양성을 보여줄게요 자, 샤오미 TV 샤오미 TV 삼성 TV LG TV LG TV가 있다 해볼게요 네 자, 이거를요 이거를 여기다가 저는 혹시 이제 신규님 ISO 인증 국제 인증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전파 인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? 네 자, iOS에서 표준을 지정하는데 자, 표준 TV라는 기능을 제가 아, 표준 TV라는 거를 한번 제가 도입을 한번 해볼게요 어... 이거는 일종의 표준이에요, 표준 iOS에서 정한 표준 여기서 뭐라고 정했냐면은 무릎 TV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? 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끄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? 네 일단 이렇게 네, 다시 한번 그리고 징근이 보세요 삼성 TV, LG TV, 샤오미 TV가 TV를 만들 때 그냥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까요? 아니면은 국제 표준에 지켜진 TV가 갖춰야 될 어떤 규격 같은 거를 지키면서 거기다가 새로운 능력을 추가할까요? 이게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얘네들이 TV, 표준 TV의 규약을 따를까요? 안 따를까요? 그렇죠, 준수하겠죠? 네 준수해서 만듭니다 자, 그럼 잘 보세요 진규님 여기 안에 있는 뭐 VR 기능, AR 기능 이런 것들이 표준 TV 규격에 들어 있을까요?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VR 기능, AR 기능은 이 규약을 준수하면서 얘네들이 넣은 고유 기능일까요? 고유 기능이죠 그렇죠? 네 아무튼 여기까지 파악했으면은 이제 이 예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 진수님이 이제 DVD방에서 일을 하는데 자 진수님이 요거서 한 1년 동안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여기 TV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 TV가 다르고 요 TV가 다르고 네 요 TV가 다르고 네 요 TV가 다 달라요 TV가 다 달라요 요 이해되시죠? 여기까지 TV가 다 다르다 그런데 요 안에는 뭐예요? 각각의 고유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는 뭐 게임 모드가 되고 어떤 건 VR이 되고 어떤 건 AR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인공지능이 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요기 손님이 와서 DVD 영화를 보지 그런 특수 기능을 쓸까요? 그러니까 진규님이 딱 깨달은 게 있는데 1년 동안 손님이 불러가지고 딱 가면은 보통 뭐 해줘요? TV 안 켜져요 그럼 TV 켜주고 꺼주고 거의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 각각 TV에는 고유 기능이 있지만 네 어차피 DVD방을 온 손님은 요거를 뭐 하려고 해요? 끄고 키고 네 그렇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DVD방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진규님이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관리해야 될 들고 다녀야 될 리모콘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다 차라리 우리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TV 리모콘을 팔아요 근데 그런 리모콘 네 혹은 뭐 호텔에 있는 리모콘 보면은 리모콘은 리모콘인데 진짜 필수 기능밖에 없는 그런 리모콘을 본 적 있나요? 딱 전원 크기 끄기 켜기 채널 올리기 음량 올리기 내리기 딱 이런 것밖에 있는 이런 것만 있는 표준 TV 리모콘이 하나 있습니다 징규님 요게 이해가 되시나요? 네 그러면은 아까 이 TV들이 국제표준 표준 TV 규격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죠? 이해가 되죠? 네 그러면은 네 어 징규님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꼭 얘 전용 리모콘으로만 조정이 될까요? 아니면은 네 표준 TV 규약을 따르는 표준 TV 리모콘으로도 얘네를 다룰 수 있을까요? 표준 TV 리모콘이 작동하겠죠? 이해되시나요? 자 그러면 징규님이 봤을 때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이 TV의 전용 리모콘으로 얘를 다루는 것하고 자 표준 TV 리모콘으로 얘를 다루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그렇죠 이 전용 리모콘으로는 이 객체의 고유 기능까지 끌어낼 수 있지만 이 표준 리모콘으로는 뭐예요? 기본적으로 TV가 가지고 있는 끄기 켜기 음량 올리기 내리기 이거밖에 안되겠죠? 요거까지 되시나요? 그렇다면 징규님은 알바 할 때 각각 TV에 맞는 리모콘을 종류별로 다 들고 다니겠어요? 아니면은 표준 TV 하나 이것과 다 호환되는 호환되는 리모콘 하나 들고 움직이겠어요? 그렇죠 근데 리모콘 하나로 했을 때 뭐가 문제라고요? 얘네들의 고유 기능을 끌어낼 필요가 끌어낼 수 없다 그런데 손님들이 보통 그걸 바라요? DVD방 와서 필요 없죠? 그래서 자 표준 TV를 이제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진규님 표준은 어떻게 제정을 하냐 표준은 이렇게 제정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다가 클래스 표준 TV 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? 그쵸? 그 다음에 어 자 무릇 TV란 무슨 기능이 있어야 돼요? 켜기 끄기 끄기 이해되시나요? 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이거 하기 전에 자 이걸 다 지우고 잘 보세요 자 진규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게 요 코드가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? 샤오미 TV 리모콘이죠 이해되시나요? 여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? 샤오미 TV 리모콘이 있죠 네 자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네 이 두개의 타입이 다르다는거 아시겠나요? 요거는 샤오미 TV 리모콘이고 요거는 표준 TV 리모콘이 네 자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어 요 변수는 오직 뭐랑만 연결할 수 있어요? 표준 TV 랑만 연결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? 다시 한번 네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 어 이해가 되시죠? 진수님 요렇게 요렇게 해놓으면은 요 변수는 오직 뭐랑만 연결될 수 있다? 표준 TV로만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샤오미 TV 얘가 가르치고 있는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객체가 요기랑 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쵸? 네 그러면 이게 될까요? 안될까요? 안되죠? 왜 안될까요? 얘는 오직 뭐랑만 연결할 수 있다? 표준 TV랑만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샤오미 TV는 표준 규격을 갖춘 표준 TV가 맞나요? 지금은 아니죠? 네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어 실제로는 얘가 TV가 맞잖아요 근데 자바는 그걸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? 요거 기억나시나요? 네 우리가 자바한테 말해주는 거야 야 이 바보야 샤오미 TV는 표준 TV야 얘는 바보예요 자바는 자바는 샤오미 TV가 그 표준 TV의 규격을 따른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?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?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표준 TV로는 뭐 하면 되는 거죠? 켜기랑 끄기를 보통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안될까요? 자 진규님 생각해보세요 이 클래스로 리모컨을 만들면 얘가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면은 그 안에 기능이 몇 개가 들어있죠? 0개겠죠? 없겠죠? 네 요거는 지금 기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준 TV로 리모컨을 만들면은 네 애초에 표준 키는 다시 한번 표준 TV 여기에 기능이 만약에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5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요 표준 TV 리모컨의 버튼의 개수는 5개가 돼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? 그쵸? 그니까 어떤 TV의 기능이 5개다 그럼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버튼이 5개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기능이 없으면 없으면 표준 TV 리모컨은 버튼 개수가 몇 개다? 없잖아요 진규님 요거 이해되시죠?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안되는 거예요? 요 안에 켜기 버튼과 끄기 버튼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죠? 없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? 다시 한번 정리 아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샤오미 TV를 만들었고 샤오미 TV에는 뭐가 있어요? 켜기 끄기 VR 기능이 다 있어요 어 네 요거 맞아요 네 진규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샤오미 TV고 거기는 켜기 끄기 VR 켜기까지 다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요? 리모컨 버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이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해볼게요 진규님 요거 보이시나요? 샤오미 TV 켜집니다 꺼집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TV로는 샤오미 TV의 고유 기능인 VR 켜기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이 표준 TV 리모컨으로는 그게 될까요? 안될까요? 안되죠? 왜냐하면 표준 TV는 뭐예요? 국제표준상 TV 규격으로 켜기 끄기는 돼 있어도 VR 켜기는 돼 있을까요? 안되어 있죠? 이게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안되지만 네 요거까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됐어요? 네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거 돼요? 안되요? 이것도 안되죠?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어 지금 진규님 여기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? 삼성 TV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삼성 TV가 네 지금 이변수뿐만 아니라 이변수하고도 연결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얘가 무슨 뜻이다? 야 이변수에는 오직 표준 TV만 연결될 수 있어 그럼 삼성 TV는 표준 TV인가요? 아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?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시겠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LG TV는 국제표준 TV 규격을 따른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TV를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할까요?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해 되시나요? 지금 리모콘 하나로 리모콘 하나로 연결한 다음에 작동작동 연결한 다음에 작동작동 연결한 다음에 작동작동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손님이 요구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친구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LG TV에 있는 고유 기능을 쓰고 싶대요 게임 모드 전환 이거 이해 되시나요? 가끔 1년에 한 번씩 LG TV의 고유 기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 국제표준에 국제표준 그 TV 규격에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녀석이 게임 모드 전환 이라는 녀석이 표준에 포함되면 몰라도 포함되면 어때요? 표준 TV 리모콘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보통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TV의 범용적인 기능만 정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죠? 그렇기 때문에 자 표준 TV 리모콘으로는 게임 모드 전환을 절대 때려주게도 절대 못하겠죠 이거 이해 되시나요? 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? 천용 리모콘으로 달아야죠 네 자 지민님 이거 보세요 이거 할 때 5가 5.0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? 변해서 들어가죠 그쵸? int o int i는 5.0 이거 돼요? 안 돼요? 이거 안 돼요? 그쵸?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강제로 이렇게 변해주면 어떻게 돼요? 변하게 하면 여기 들어가겠죠? 5로 변해서 마찬가지로 네 리모콘 간에는 변환이 가능해요 이해 되시나요? 그러니까 샤오미 TV 리모콘이 뭐가 뭘로 되는 게 가능하다? 표준 TV 리모콘이 되는 게 가능하고요 네 표준 TV 리모콘을 그럼 반대로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 되세요? 돼요 네 자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된 거예요? 여기 지금 표준 TV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리모콘이 요로 변환돼서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고 네 어 근데 이제 이런 추상적인 리모콘이 구체적인 리모콘으로 바뀔 때는 이건 수동형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내가 네 요기 안에 들어있는 요기 안에는 지금 뭐가 연결돼 있어요? LG TV가 연결돼 있는데 LG TV를 다시 네 LG TV 전용 리모콘에 연결할 때는 요걸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걸 통해서는 게임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네 네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규님 솔직히 이 녀석은 표준 TV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묶어주고 어떤 기능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쵸?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기능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어차피 하위에서 다 구현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만 쓰면 돼요? 그렇다고 얘를 지우면 안 되죠 지우면은 표준 TV에서 리모콘이 빠지는 버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? 네 요거를 이렇게 하고서 Abstract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감사합니다